날아갔다! 아버지! 뭐래야? 2,75% 정도에서 날아왔어.... 아버지!!! 혹시 저희가 먹는데 뭐 눈이 많이 푸시고 이러진 않죠? 밝은 거 아닐까요? 밝아지? 라이트가 필요 없어요. 앉으십니까? 현 프로복스... 왜 오세요? 왜 오세요? 전 배우 계란 까던 금광산입니다. 반갑습니다. 계란이 왜 이렇게 퍽퍽해? 삶은 계란이 돼서... 범죄도시뿐만 아니라 성남 황금소부터 시작해서 신스텔러로도 정말 많이 나오시고 현재는 지금 복싱도 하고 계시는 이번 경기도 너무너무 재미있게 봤고 곧도 시합입니다, 여러분들. 네, 12월... 15일. 제가 보러 갈 수 있으면 또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두혈미하고 먹어보고 여러분들 진짜 금광산님 응원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좋아하는 잡채를 먼저 하고... 아, 저도 잡채 좀 좋아합니다. 잡채 좋아합니다. 너무 감명받으셨네... 잡채 예술이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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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오... 김치 기가 막힌다. 날카드로 미쳤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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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어디서 못먹습니다 어머니 최고입니다 이야 진짜 맛있다 어머님이 간 맞추시는게 거의 장인급이신데 네 형이 진짜 혼맛이 진짜 너무 좋으세요 진짜 맛있어요 아직은 밑끝으로 팔아도 되는데 대박나겠다 음 앞에 드시고 우수한 요번에 웃기게 해야됩니다 차박채물 짜장 먹고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요게 완전 여러분맛입니다 오 헐 진짜 맛있다 누구가 혹시 머물때문에 눈이 많이 푸시고 이러니까 Rah 누구 như 덜어먹어 쁘 슈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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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음 음 간이 나랑 딱 맞다 절일기 형이 잠깐만요 더 주지 마 제가 시합 때문에 체중을 어느 정도 유지를 좀 가고 있어요 맛있게 먹으면 살았지나? 네, 맛있습니다. 만 0칼로리입니다, 맛있게 먹으면 가져오겠습니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말 듣고 리필입니다, 형님 아, 18kg가 쪘습니다 형님은 제가 오랜만에 차를 향해서 뵀는데 분양을 받으려고 차에 앉아있다가 버스에 인사를 드리려고 나가려고 돌아섰는데 버스도로는 입구에 고릴라가 이렇게 안 되겠더라고 봤더니 동서기 형 벌거벌 그렇죠 복숭장에서도 뵙잖아요 형님 차량 없는 날에는 회사는 없어서 운동을 하시고 형님이 하시는 빅펀치 복싱클럽에 펀치 기계를 갖다 놓으셨어요 기록을 세우셨더라고요 9988점 여기가 제 개꿀 조합인데 국이 한 번씩 받습니다, 미역국으로 어머, 어머니 진짜 엄청 잘하시더라 우리가 살찐 이유가 다 있구나 맛있다 이렇게 음식을 해주시는데 살이 안 찌면 그것도 잘못된 거다 맞아요 여러분, 설명할 방법이 맛있다는 말밖에 없네, 진짜 어머님한테 꼭 말씀 전하겠습니다 응 그래도 형님 눈이 많이 나으셔서 다행입니다 제가 이번 시합도 이렇게 여기 네 반을 정도 꿰맸습니다 아, 이거 우르마 보면 안 되는데 우르마가 우르마가 민호의 영상을 안 보겠지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시합이 끝나고 춤을 춥니다 이제 우리 감사합니다 또 이기했습니다 하하하하 저, 저 이기로 해서 먹어요 한 번 먹을 때 잡채 그럴 때 날 부르지 마라 아, 알겠습니다 더럽다 이렇게 소식할 때 나를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소식할 때 지금 소식했습니다, 형님 네, 많이 먹을 때 부르지 마세요 얼마 없으니까 네, 얼마 없습니다 네, 얼마 없으니까 네, 얼마 없으니까 네, 끓여 먹겠습니다 네, 맛있습니다 우유식은 어떤 거 둘 중에 둘 중에 둘 중에 어떤 걸로 이건 패션으로 치고 이건 블루베리입니다 패션입니까? 저는 패션 그리고 섞어 먹어야 되더라고요 끓이기라서 와 맛있겠죠 와 와 맛있다 와 맛있다 음 음 음 음 음 음 금강산배우님 저희 이제 고향 선배님이 계시기도 하고 복싱도 하시고 배우도 하고 계신 또 형님을 또 모셔서 오늘 제가 살짝 납치대 당했습니다 오늘 제가 네 맞아요, 오늘 사실은 혼자 먹으러 그러다가 여기도 밖에 계시길래 문양전 그냥 모시고 왔습니다 어차피에 붙잡혀왔습니다 근데 너무 맛있게 먹어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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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5일 제주도에서 제7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대 한중일 프로복싱 국가대항전 형님 원래 제주도 출신이 계시긴 하죠 네 고향 6년 살았죠 제주도에서 하신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 또 많이 응원 좀 부탁드리고 배우로서도 커리어를 계속 쌓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 나왔을 때 어? 나 저 배우 알아 그러면서 여러분들 좀 반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삼동에서 혹시나 지나가다가 자주 뵐 수도 있거든요 꼭 인사해 주십시오 그렇죠 무서운 사람 아닙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좋았다